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80불에? 아닌데? 20불에? 응 계란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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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칼 아! 작아 아, 작아 아, 작아 아,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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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렇게 넣어줄게요 어 이렇게 모두 아유 숙성 뱅뱅 니ゃん 소스 볶음밥 미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いつもたっぷり 、、、 、 、 つかんじ! 、 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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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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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 도입 후추 칼칼 칼칼 후춧 기운이 먹을 수 없으니 isé가 없으니 가루 한 Evoo 아삭 다 자 조금만 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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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랑 너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랄게 잘 만들었네요 또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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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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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이게 뭐예요? 빼론 맛있지? 이거만 먹어 컵 이렇게 조개 모양이 보여요 안에는 이렇게 이쁘죠? 이렇게 조개 모양이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조개 모양이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조개 모양이 잘 어울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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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겠습니다 맛있다 안녕